냈었는데 할머니 옆에 사람들이 생겼죠? 힐링게임을 생각했... 아니 이런 이런 개같은 이런 다른 사진 어디 있어? 아 아니 다른 사진을 찾아야 된다고 하니까 한번 봅시다 왼쪽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진이 여기서 들어가야 되나? 이걸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잠깐만 눌러봐 그냥 뭐 어떤 버튼 눌러도 그냥 게임이 나가지는데 좀 알려줘봐 아시는 분 있으면은 다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끝까지 돌려? 아직 돌아오지 못했던 사진 꽤 많네 챕터가 몇 개 있는 거지? 4챕터 지금 이게 4챕터 부분인고 5챕터 6챕터 개 많네 7챕터 어 8챕터 와 야 여러분 이 게임 플레이 타입 얼마나 돼요? 9챕터 잠깐만 이거 10챕터 아니 야 11챕터 11챕터 12챕터 잠깐만 12챕터가 끝이네 12챕터가 있네 액자로 올라가면 다른 액자 나온다구요? 미쳤다 액자를 올라가라 아 여길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? 어 어 이건 지금 진행이 안되네 더 씨 도리를 찾아서 개봉했데네 바다로 갑니다 꽃게인가? 눈부신가봐 애가 막 눈을 가리면서 근데 되게 사람같지 않냐? 행동하는게 약간 원래 인형하면은 살짝 뭐라 그래야 되지? 멍청한 이미지? 그런 느낌인데 인형이 뭐 살아있다 그러면 약간 좀 못 배우고 멍청한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그게 뭐 나쁘다는게 아니라 약간 좀 큐티하게 나오잖아요 디즈니랜드 이런 데 보면은 인형들이 막 사람화되면은 이렇게 막 사기치거나 그러지 않잖아 얘 보면은 오 여기 어디야? 어 눈부셔 막 이러면서 약간 좀 사람같은 느낌 귀엽자 와 돌 질감 장난 아니네 게임 진짜 잘 만들었네 대박이다 진짜 잘 만들었다 정말 잘 만들었다 저기 위까지 안 뻗어지네 북어영도 보니까 우리가 이거 뭐 30편인가 까지 찍었더라구요 가는 길에 뭐 없었지? 어 오버워치 너무 많이 있어 로드오그 하는 것 같네 이걸 올라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 이게 아닌가? 아 이거 아니야? 안 된다 헛! 설마 설마 이거 잡아가지고 하는 건가? 그런 거 아니네 뭔가 상자 이런 걸 두고 온 느낌도 들어 아냐아냐아냐아냐 아냐아냐 일단 가는 거였어 마모님의 게임 센스를 알 수 있는 구간이라고? 하아 스파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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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말하기 전까지 스파하지마 얘가 엄청 괴력 아니야 이러고 있으면 미는 거 아니야 이거? 아 가만히 있어봐 아 알 것 같다 알 것 같애 저 이거 아 아 나 알 것 같애 알 것 같애 저거에 걸릴 것 같애 저 철에 걸릴 것 같애 저거 자 간다 아 아 너무 빨리 뛰었어 어 너무 빨리 뛰었어 자 간다 이거 아냐 이거 아냐 나 이건 줄 알았는데 안 되네 뭐지 어 어 뭐야 아 되는구나 이게 안 되는 줄 알았어 그럼 이거 믿면 되겠다 그럼 이거 믿면 되겠다 그럼 이거 믿면 되겠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걸 수 있는 게 없어 여기 걸 수 있는 게 없어 저 여기서 360도를 돌아서 가는 건가 아 만원경 아 오른쪽에 있구나 저거 할 거면 저기로 갈 필요 없다 음 아 아 잠깐만 그러면 이거 다시 갖고 오고 얘 더러워가지고 막 잘 안 만지는 거 봐 깔끔한 애네 어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에를 누르고 있는데 이렇게 사이드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 이렇게 해서 오케이 오케이 여기도 딱 걸고 어 이렇게 두 개를 묶었는데 저게 안 되네 아 뭔지 알았다 이걸 풀러 아니다 이걸 묶고 그 다음에 나는 이걸 이렇게 다시 해줘 아 뭔지 알았어 이거를 일로 가서 다시 가서 그냥 한번 묶으면 돼 이렇게 묶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아깝이 어 어 어 더 씨라고 그랬거든요 바다에요 바다 자 한 이 정도에서 아 방향 극혐이다 키보드 들까? 마우스랑 됐다 좋았어 좋았어 제가 이런 거 잘합니다 보세요 이제 놓치는 거 없어 이제 잎 나의 실력에 감탄해야될 때가 온거야 you 여러분들은 슈욱 슉 슉 Rich 루hog 치 숙 내리자 여러분들은 저의 실력에 감탄해야될 때가 온겁니다 후앙 아 미쳤네 후앙 어 좀만다 좀만 좀만 밑에가 이거 안되냐 왜 실이 너무했었나 내가 아 와지네 후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후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지금 도착한 실력은 치호 시호이 되겠습니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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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하는 사이에 뭐 해야되나봐 저거 하는 사이에 아 됐다 됐다 안다아 아 뭐야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이렇게 가서 안걸리고 날아가야 되는거야 아 걸리면 안되는거야 아 아 이해되네 아 쟤를 내가 조종할 수 있는거구나 아 이렇게 하면 이제 그게 되는거군요 그 저기 아바타의 교감 아 오케이 그렇구나 아직 죽지 않았어 이제 죽는거야 내려가고 안돼 어 살았다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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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가 좀 안쓰란 아 결국 어 저 산거 아니야 마지막 구간이 좀 빡세구만 오케이 이제 알았어 내려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래서 쭉 해서 왔다 고마워 비행기야 그 다음 이제 오른쪽으로 가야될거같은 느낌이네 어 오우 무서워 아 여기다 에잇 가위보 쌉 쉿 크끁 으흓 ateg국 싹 어 몸이 없어지고있어 잠깐만 진짜 잘 만들었지 게임 이에이에서 만들었나 그럴걸? 아.. 무서워 아 무서워 게임 무서워 이러면 이제 내려가도 되는거잖아 그치? 어 이거 뭐야? 잠깐만 더 뒤에 두개까지 가자 털실 아! 잠깐만 저 밑에 털실이 있네 털실 먹고 와야겠네 다시 돌아가야겠다 안된다 다시 돌아가야겠다 안된다 그쵸? 천천히가도 되는데 게임은 여보 여버어어어 아니야 아냐 어 살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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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왕 후아! 아니, 위에를 잡으라고, 위에 위에를 잡으라고, 멍청아! 점프 뛰고 해야됐군요? 미안해, 귀요미야 가자 어 얘는 뭐 어디 아프든 그냥 귀를 파네 어 이거는 어, 어, 어 죽어 넘어지는 것 봐 귀요미에요 내가 아까 얘 이름 빨개라고 했던가? 빨간 괴물이라 했던가 아이들에게 죽음을 가르치는 잔혹한 힐링 게임 상당히 근데 빈, 그 대경은 상당히 힐링이에요, 게임이 근데 이렇게 내려가면 안 돼 어, 있네 아! 아! 밑에 또 파도가 있어요 근데 서른살에 하는 건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서른살에 하면 서른살에 하면 게임마다 좀 빡칠 수 있어요 아 아 아 아 아 뚜루루루루루 뚜루루루루 뚜루루루루 뚜뚜뚜뚜 뚜뚜뚜 파도 내려가고 뚜루루루루 쇽 좀만 더 그러지 위험해 위험해 어 그 다음에 어떡하지? 잠깐만 그 다음 어떡하지? 어 이거 뭐 잡아가지고 뭐 해야될 것 같은데 다음엔 여기 묶어가지고 저게 안되는데 뒤로가기가 안되는데 여기서 이거를 뭐 하는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뭔가 하는거거든요 나 이런건줄 알았어 옷을 뽑는 그런 어 뭐야 어 일로도 갈수있어? 아 뭐야 이런거였어? 어 생각하지도 못했네 절로가면 너무 낭비가 심한거 같은데 어 이런거였어 어 어 옛날에 슈퍼마리오 할때 대형물고기가 잡으러왔던거지 어 빨리해 안돼 애초에 근데 저기 걸 필요가 없을거 같은데 어 그치 후지절 저기 걸 이유가 뭐지 걸 이유가 없지 와 파도 오는 방향 진짜 리얼하다 어 제발 어 사났어 아 위에 위에 있구나 나 위에 저런거 있는줄 몰랐어 아 또 이것도 너무 급하게 갔다 게임 여러분 이거 다른 BJ분들은 다 잘 깼나요? 아 내가 너무 부끄러워 지금 내 게임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다들 못했어요 아싸 그렇다네요 유튜버분들 이건 뭐지? 이쪽에서 막 끌수 있잖아 저기 위에 밧줄이 있는거는 음 여기서 이렇게 팜구님이 독보소 못했다고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서른살 내신 분들이 이 게임하면 어렵다고요 어 서른살 내신 분들이 이 게임하면 어렵습니다 아 잠깐만 이건 또 이제 위로 가야돼? 아 미쳤네 어 어 어 어 야 다음거 아니냐? 먹어야 돼? 아니 잠깐만 갈대가 어딨어 너 없어 갈대 없어 아 오케이 저태 먹으면 다시 돌아가야 돼 여러분들 왼쪽이 저거 필요없어 그치 저거 안먹어도 되는거 아니야 그치 저거 굳이 먹을 필요없잖아 그치 저거 그냥 서브 아니야 할머니 그 수첩에 사진에 그냥 그 뭐냐 머시기 그냥 달아주는거잖아 단추 저거 필요없을거야 그치 저거 먹으면 처음부터야 돼 저거 먹으면 처음부터 안먹는다 후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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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 소빈 꼴 야 개야 오 어떡해 야 전투태세다 야 전투태세 나 경기한다 나 어어어 어? 잠깐만 이거 옹오 그렇지 야 견제 견제 스파이 미친 여기 뭐 반짝거리는 아 올라갈 수 있네 이거 이걸 또 하나 배우네요 아 뭔지 알았어 이걸 갖고 와서 내가 봤을 때 이거 타고 가는 거야 이렇게 해서 뭐야 아 이거 밟고 가는 거 오우 오우 오우씨 오 개가 없어 아 개 있네 개 있어 조개 먹나? 먹는 척해야죠 아싸 게임 난이도 어려운 거 내가 제작진들 하나 깠다 어 잠깐만 와 저것도 숨어 저걸 또 숨내 잠깐만 그러면 조개를 하나 더 갖고 와야 될까? 하나 더 있겠지? 아 뭔지 알았어 이거를 이렇게 해서 아 아 여기 조개가 있네요 아예 그냥 어 조개가 있네 아예 조개가 있네 나는 내가 유인을 해야 돼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알았어? 야 이거 먹어라 먹어 여보세요 가네 가 아 가네 가 후우 오우 오우 등대 나올 것 같아 오우 어 영혼 흡수 워크래프트 영화 본지 얼마 안되가지고 느낌이 어떠냐면 나 지금 지옥술사된거같애 지옥술사 그 영화 보면은 어둠의 마법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마치 어둠의 마법을 쓰면 안됩니다 공립광고협의회를 보는줄 알았어 진짜로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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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일단은 이걸 하고 바로가지 말고 바로가지 말고 자 일로가서 뭔지 모르지만 묶어봐 아 이렇게간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뛰네 이걸 또 미는거 같죠 아 어 어 어 오 오오 오 나 살았어